오늘 사람이 왔나 봐. 여기서부터 하고 주무생니다. 여기가 골드가 아니라 골드였나? 응 골드였나? 어 골드였나? 어 골드였나? 좋은거였네 맞아? 아니 제이는 고르거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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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어? 괜히 좀 볼콜리 사야된대 오리다 오리 웃었어 여기? 오이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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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콜스 가요 여보 이따가? 우리 절로 가볼까? 어 저거 뭐야 소세지 하난만 베니야 윌리 좀 줘라 아 나초 맛이래? 이거 뭐야? 이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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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저녁 이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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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를 먹었다고? 그녀를 먹었다는 것 같고 배니야 우리집에 있는거지? 응 마스카라 이거 와 더 큰게 나...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? 이거는 없는거지 근데 진짜 없는거지 어 이것도 새롭게 나왔다 이거 이거 긴거 이것도 새롭게 나왔는데? 이거 잘 나왔어 조금 어 이거는 엄마 블랙 있잖아 젤리 있지? 이거를 여기 향수가 있거든 여기 향수가 따로 팔아 여기 이거 향수를 쭉쭉쭉쭉 아 이거 선생님 선물 사드리면 되겠다 그치? 선생님 선물 사드리자 근데 이건 뭐? 이것도 향수이야? 이거는 방향제 냄새 맡아봐봐 오늘 우리의 향수는 행복하니?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것도 있어 엄마 이거 다 써가지고 향기 사야되는데 하나 살까? 응 사자 대니는 이거 살래 조그맨거 조그맨거 대니 선생님 선물 뭐 사줄건데? 이거? 이거 너무 이쁘다 대니 선생님 선물 사주면 돼 그거 너무 크지 않을까? 반에 놔두기 대스크에 놔둘라 선생님은 장미랑 잘 어울리지 않아? 이런거 이거도 될거 같아 이거 어 그걸로 사드리자 오케이 아니요 이거 어디앞고 싶어서 그게 예뻐? 응 그건 예뻐 그게 좀 예쁘다 그치? 박스에 넣어서 드려야돼 이건 안 예쁘네 이것도 새로 나왔다 자기야 긴걸로 예쁘지? 이걸로 하면 어때? 그거? 그거 너무 커 대니 향이 너무 진해 음 이거 와이터는? 응 알았어 그것도 예쁘다 나도 대니야 유리니까 응 알았어 어 이런것도 있어 뭐 수박 이런거 수박초도 있다 이거 김기 아니야 다? 캔들이야 캔들 어 이거 우리가 있는거 같아 우리도 이런거 있잖아 근데 색깔은 아니야 색깔은 없고 우리는 이거 아이스크림도 있어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어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다 짜요 다 짜요 근데 이거 이거는 비노야 비노야? 비노야? 이것도 비노야 해니야 조심해 그거 유리라서 가자 해니야 가자 해니야 만지지 말고 reject 해줄까? 드디어 해줄까? 谢谢 Stephanie maneuver 제가 여기 Small 아들 이 difference 이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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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은 지금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은 지금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은 지금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그랬어? L.A.V. L.A.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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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아트하니 아트하니 고소하니 도티하러 뾰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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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중독독독독독독 흰퀴즈 나왔는데? 여기 뭐였어? 아 이거 다른데 아멘 빌리 안녕 빌리 안녕 릴리야 아무때랑 가면 안돼 연주 시간의 시간을 늘려서 9. 도라인에서 일찍 릴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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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